자 여러분들 이번 우리 대리 스케줄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맡겨주셨는데 육성합성 4번 크.. 굉장해요 꽈린 2마리, 루리 2마리, 쉐인, 헬레니아, 알리, 라쿤 이렇게 육성합성 4연타 가고 그리고 토파즈 100개 사용한답니다 제압성 2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제압성 2번, 육성합성 4번 갑시다 이거 레벨 1이냐 왜? 아아 레벨 1 캐리 하는데요 이거 레벨 1인데요 아하 이거 녹화 눌리자마자 레벨 1짜리 나와줍니다 예 이렇게 망하게 만드네 그럼 육성합성 3번 해 어 제압성 이렇게 할까? 아이씨, 녹화 눌렀단 말이야 자 갑시다 그럼 카린 라쿠부터 가자 라쿤 카린, 카린 라쿠 육성, 합성 갑시다 태호를 왜 가냐? 자 카린 라쿠 클레임 얘는 쓸모없습니다 어 아 얘가 거기서 나오더라고 우리 그 유튜브 우리 기린님꺼 보니까 얘가 쫄작에 좋아 아 진짜로 얘가 쫄작에 빠르다고 하더라고 어 그냥 뭐 그렇다고 음 그렇다고 두번째 가보자 자 알리 헬레 헬레알리 육성 갑성 갑니다 자 헬레알리 알리알레 육성 누구세요? 족하다 이런 족하다 야이 족하다 아 아 족하다 이렇게 망했고 자 마지막 합성 우리 루리 루리 가보자 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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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합성 갑니다 자 여기에서 안좋은거 나면 재합성 두번 갑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쇠라 이거는 재합성 각이지 인정?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우리 또 바울 다시 오시구요 이거 재합성 간다 가리비니 반갑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첫번째 재합성 출발 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라 뽑겠습니다 재합성 관우 아 무빙니 그각해만 뽑으시네 아 세라도 쫄딱좋은데 이거 재합 인정? 잘 지냈습니다 네 고고 재합성 두번째 재합성 누굽니까 이분이 제 복귀방송이다보니까 재합성까지 뭐 한다는 약간 광수를 두니까 아하 아까 루리 루리 합성했는데 결국 마지막 루리 아 게이드 아 뭐야 어? 눈이득 크 눈이득이잖아 일단 또 한다고? 어? 또 한다는데? 미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방금 욕했 누가 욕했는데 와 이거 가자 한번 더 가자 합성 세번에 재합성 세번 미쳤어 몰라 아 아 이거는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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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어 현미라 니 동생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만해야돼 인정? 어? 야 그만해 뭐 노인정이야 너네 죽는다 진짜 느그 아이디 아니라고 지금 토파전이 150배 태웠다 그만하자 아 아 아 그만하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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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그만하자 오케이 그래그래 그만하자 오케이 조작에서 다시 막히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대하시겠습니다